그때 그 PC방에서 만났을 때. 일단 나도 첫 번째는 그거였어. 우와, 신기하다. 이걸 처음에 나도 응원하던 이제 팬으로서 처음 본 거였고. 그런데 그렇게 첫날이 지나가고 또 뭔가 이렇게 보고 싶고. 또 뭔가 이렇게 보고 싶고. 자주, 자주 보고 싶다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. 그래서 수다쟁이라고. 그래서 아까 막 노래방 영상 찍어가지고 그랬나?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긴 한다. 한 번 봤는데? 또 보고 싶고? 또 보고 싶고. 아니,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말아줘. 와, 철벽. 이쪽으로 흘러가지 말자. 이쪽은 우리 금기야, 알지? 이상한 온도 느껴지면 바로. 맞아요. 아니, 근데 진짜 내 첫인상 그랬어. 너무 그냥 이렇게 보고 말겠지 정도의 생각은 아니었어. 나는 보고 말겠지 했어. 그렇게 오래 친했어도 킹맘네, 이런 친구 사이인데. 내 첫인상 어땠어? 이렇게 물어보는 거 되게 쑥스럽고. 맞아요. 속마음을 뭔가 얘기한다든지. 좀 저렇게 진지한 뭔가 얘기를 할. 그래. 그러니까 수연 씨도 아까 보니까 나를 보고 싶었다고 좀 약간 신기해하잖아. 그런 걸 처음 얘기하다 보니까. 그러니까. 어.